지금 밤이지? 5시입니다. 5시. 몇 시라고요? 저녁시 5시예요, 지금. 아니, 안 가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격리만 지면 새벽에 나오라 그래요, 왜. 한 골당 20분씩 당기기로 했습니다. 뭐야, 지금. 이러다가 밤 12시에 모여. 이러다가 여기 텐트 치겠어요, 텐트 치겠어. 그나저나 불시에 자꾸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좀 따지는 거예요. 오늘은 나도 좀 화가 나네. 다섯 시는 좀 심하지 않아? 저희가 목표를 둔 게 도장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지금 가다듬지 않으면 나중에 힘을 못 써요. 정신무장도 할 겸, 그리고 낮에 덥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잘했지. 그래도 실정을 줄여야 돼요. 모기가 있어. 모기가 있어. 알아, 알아, 알아. 우리 선수들 난 걱정이에요. 지난번 지각자 둘이 만약에 오늘도 늦는다. 이건 이제 상습법이 된 거죠. 둘 아무튼 유주인물이고. 분명 오늘 같은 날 또 늦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존경 그때는 셋 다 하는 중인 거. 다 하는 중인 거. 둘 다 하는 중인 거. 둘 다 함께 하는 중인 거. 둘 다 하고 있는 건 없지? 되게 추억 7일 마치. 모르겠습니다. 좋은 놈입니다. 서로의 메모 촬영하는 거 아닌가 보다. 언니. 네. 찬양 소리가 뛰었네, 이거 좀. 오늘 좀 늦게 갔네, 이렇게. 이게 봐라, 이게 봐라. 예, 칠을. 아, 진짜. 아, 진짜. 야, 칠을 여보세요, 중순아. 빨리, 빨리, 빨리. 야, 야, 야. 아니, 못 살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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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찍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벽마다 올 때마다 찍으시네. 하하하하. 선촌들이 알지 못해서 뭔가 깜짝. 그것도 있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의 평가를 이렇게 맞추는. 이빛 달아오른 봄이는 유저스 레딧 밤 유저스 레딧 밤 섬 마옥 속 바나나의 그림자 환상의 애미 그림 아니, 요즘 해가 몇 시에 떠? 해도 안 떴는데 아무튼 모이고. 근데 사실은 저기 축구를 저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이 시간에 모이는 팀 없거든요. 이 정도 조길은 없어요. 그렇죠. 절반도 안 올 수도 있어, 애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말씀 드리는 순간. 5시 7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날 상담 나는 새벽 운동하러 갈 때구나. 박태환, 이형태. 지금 태태 보이고. 강칠구. 강칠구. 강칠구 왔어요. 2중 주차 강칠구. 박정. 김현우 왔어요, 김현우. 임남규. 김태슬. 김태슬. 김현우. 다 오네. 김현우는 지난번에 아침에 올 때, 새벽에 올 때 없었는데 그때. 예, 없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부지런해요? 예? 부지런해, 이렇게? 예. 예. 장이 안 깼는데, 아직. 지금 안 온 사람이 준호, 동현이. 은규까지. 사실 동현이하고 형태기가 고질적인 늦는 사람이거든요. 고정 지각자. 이형태기 왜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지? 지금 정보가 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시간을 항상 30분 전에 옵니다. 항상 약속 시간에. 30분 전에 항상. 그래요? 일단 지각. 지금 지각. 지금 지각. 지각이라고요? 일찍 왔는데. 골. 지각. 김종현. 김종현. 야,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이준이가 앞쪽만 닿아. 이준이가 앞쪽만 닿아. 이준이가 앞쪽만 닿아. 이준이가 앞쪽만 닿아. 심사 한번. 아니, 이럴 때만 쩔다 버려. 마이크 못 닿았어. 마이크 못 닿았어. 이거, 이거. 노골적인데, 그렇지?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반박. mia, 아프다. 마이크 아프 Kickstarter. 아파서 그래? 집에서부터 좀 빨리 오다 보니까. 집에서부터 띄웠나 봐? 지금 딱 봐봐, 15분이 있는데 14분에는 마이크 차고 있는 거야. 그래도 시간 안에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글쎄을. 늦지를 알았어. 분위기가 지각 느낌이 왔어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리은규, 리은규, 김균호. 1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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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가닐 것 같은데? 제가. 1분 남았습니다. 왔다, 왔다. 지각생. 15분에 들어옵니다, 15분. 지각 아닌가? 지각, 지각. 15분이지? 넘었지? 지각이에요, 지각?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마이크 차는 것까지. 지각이야, 지각이야. 이거 15분까지는 봐줘야 되는 건가? 기가 막힌 커트라인에.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아니, 딱 15분에 오라고 15분에 오면 너무 스릴 있잖아, 지금. 봤죠? 막내가 제일 늦게 오잖아요. 여기 좀 그러네. 리은규, 김준호 아슬아슬했습니다. 딱 15분이에요. 아니,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이번에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오늘은? 뭐라고? 일본에서 왔다는데, 오늘은. 오늘 일본에서 왔다고? 라쿠루스 친선전 뛰고 왔습니다. 아, 친선전이 있었어. 아니, 일본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언제 왔냐고 그러니깐 지난주 토요일에 왔다고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왔다고 하는데. 이거 이런 식이면 안 되지. 저도 미국에서 왔어요, 7년 전에. 나도 한 2년 전에 미국에서 살다 왔어, 나도. 저는 저도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저는 월요일날 밤에 왔습니다. 화요일 어젯밤에. 아, 진짜로? 네, 넘어오는 밤에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대회 있었어요? 네, 세계선수권 있었어가지고요. 세계선수권. 결과는? 단체전 저희 4연패스. 기사 봤어, 기사 봤어. 일단 그 얼굴 색깔이 금빛이잖아. 나가면 금메달이야. 펜싱은 요즘 나갔다면 1등이에요, 요즘 보면. 단체전 특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다 오셨어요? 카메라 감독님들은 다 오셨네요. 진짜 빈 카메라 없다. 이제 하늘 색깔 돌아오기 시작한다. 하늘이 돌아온다고요? 하늘이 돌아온다고요? 훈련해야죠. 400m 선착순 한 명 꼽겠습니다. 400m 선착순 한 명 꼽겠습니다. 400m 선착순. 고, 고. 진짜? 고, 고. 일로야, 일로, 일로. 일로? 결론 뛰어야지, 결론 뛰어야지. 빨리 해. 이쪽이야. 얘 왜 이래. 야, 잠 돌패가. 재원아, 너 왜 그래. 야, 여기. 아니, 이게 진짜. 아파. 진짜 왜 이래. 여기 중대요? 야, 이거 뭐야. 야, 갑자기 선착순 해가지고. 야, 한 명이야, 한 명. 어디로 가, 절로 가? 진짜야, 이거? 와, 대박. 야, 나 아침에는 야, 야, 도가리가 아침에 무릎 일어나야 돼. 야, 왜 선착순 할 때마다 태환이가 잘못했지냐? 이게 뭐야. 아, 한 명밖에 안 뽑는 거지. 아, 선착순 한 명이네. 이건 가능성 없잖아. 아, 선착순 한 명은 알지. 야, 태환이는 쟤는 아프다고 그러더니 잘 뛰네. 쟤가 새벽에, 새벽에 수영을 많이 해서 그러네. 좋아. 좀 더, 좀 더. 좋아, 태환이 좋아. 와, 저 독화. 누구야? 22번 누구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야, 한 명이야, 한 명. 한 명. 누구야, 임남규야? 한 명. 뒤에? 야, 현남규 아깝다. 박태환 통과. 야, 태환이 아프대면서 줘. 너무 빨라. 가자, 가자, 가자. 끝까지. 끝까지. 더, 더, 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조원이는 왜 뛰었어? 뛰는 걸 좋아해.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조원이가 잠이 들겠다. 조원이가 왜 뛰었어? 조원이가 왜 뛰어? 코치님. 정원이가 출발해. 얘네가 왜 먼저 출발해? 야, 뒤에는 아예 안 뛰네. 어? 야. 으악! 으악! 잠에서 들깬 애들. 이제 들어오네, 이제 들어와. 야. 야, 동현아 넌 안 뛰어도 돼. 네? 동현이 안 들어와. 넌 안 뛰어도 된다고. 어, 그럴까요? 어.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야, 원래 태능에서 아침에 다 이거 하잖아. 조깅하잖아. 아, 너무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그리고 선착순도 한 3명 이래야지. 원래 한 명이야. 한 명 뭐해, 한 명. 한 명. 인색하다, 진짜. 인색해야 돼. 그때 태환이 이리 와봐, 태환이. 야, 너 아프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저 선착순에 예민해요. 그 수영버지, 태닝에서 많이 해가지고. 순위 경기를 내가 하니까. 아, 임남규도 못 따라왔어요, 지금. 1등이 혹시 몇 초 나왔습니까? 그 제가. 아니요, 시간은 안 잤어. 안 잤습니까? 갑자기 하고 놀랐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아, 안 돼. 시간을 좀 재볼까, 이번엔? 아니, 진짜. 못 잤셨으면 다음 기회에 또 이게. 야. 보통 근데 이렇게 숨 돌릴 쯤에서 한 번 더 하거든. 자, 이쪽 골대에서 이 골대 돌아오는 거 다섯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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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가야 돼. 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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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쪽. 다섯 명 뭐야? 다섯, 다섯. 민호야. 민호 좋아. 시작. 민호야. 민호 좋아. 이야. 허민호, 허민호. 허민호. 대박이다. 하나, 둘, 셋. 우리가 몇 명이 하나, 둘, 셋.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뒤에 치열하다. 치열해요. 뒤에 치열해. 다섯 명이야,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이야. 김준현 입 남겨 안 들어갔다. 지환이 빼고 6명은 아웃. 야, 이제. 빨리. 야, 나이 50인데 선착순이라니. 빨리 와. 가자, 가자. 와, 형택 좋아. 좋아. 내 뒤로. 아저씨. 내 뒤로 몇 명이야, 둘, 둘. 한 다섯 명 되는데, 내 뒤로. 아빠 형이 힘들어, 괜찮아요? 괜찮아. 야, 김현우 몸풀어. 김현우 몸풀어. 승부욕, 승부욕.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네. 와, 2대1. 대박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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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2인 1조 손잡고 반 뺄 거예요. 이번에 2인 1조 손잡고 반 뺄 거예요. 잠깐만. 고. 잠깐만. 손잡고, 손잡고. 2인 1조. 손잡고, 손잡고, 손잡고. 어디, 어디? 솔직히, 꼴 딴 한다고. 야, 야. 가자. 야, 장소 치고, 치고. 빨리 안 해. 야, 지환이 짝도 없어. 지환이 혼자야, 지환이 혼자야. 야, 유지환 너 혼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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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이 풀렸어. 아, 진짜 이거. 아, 나도 우리 템포 감독인데 이거. 아, 진짜. 자, 4명만 치러요. 4명, 4명. 파이팅. 형, 3조 합격, 3조. 6명 합격. 6명 합격. 난리야, 난리야, 10명. 자, 우리 일단. 이야.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우리? 이형택 봐주라. 어, 이형택. 어, 이러다가. 형택이 저 바지에 똥 싼다. 고만두게 해라, 진짜. 그래, 그럼. 저분도 감독이에요. 저희 테니스 쪽에서 또. 이제 좀 잠이 깬 것 같네, 다. 확실히 깼습니다. 어? 10분 전만 해도 다들 계승틀 했는데 얼굴 막 돌아오는데 이제. 아, 얼굴 돌아오지. 얼굴 돌아오는데요. 잠 안 잤는데 잠 다 깼어. 그런데 저 아침 일찍 나온 보람이 있네. 스트레칭하고. 느낌 있네, 또. 물 마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새벽 5시에 공기가 이렇구나. 산호사님. 그래, 이제 바꿔서. 그래. 6시 됐습니다. 6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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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정각입니다. 6시 정각입니다. 애들 착한 애들인데.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2, 1. 거의 다 왔어, 지금 내가 보니까. 형티 형도 웃었다, 야. 빨리, 빨리. 빨리. 야, 우리가 제일 늦었잖아. 아, 씨, 야. 아우, 진짜. 뭐야, 아무도 안 하네? 뭐야. 뭐야. 대박, 대박. 아, 누군가 왔다. 응. 왔다, 왔다, 왔다. 빨리 와. 야, 지금 그냥 무슨 일이야? 야, 이거 짱짓말이지? 아, 박재현. 박재현이 왔어요. 야, 박재현이 지금 강실구 버리고. 지가 먼저 살겠다고. 아, 강실구 버리고. 아, 머리 휘날리면서. 이야, 박재현 들어왔고. 강실구가 마지막입니다. 봐봐, 봐봐. 저 표정이었어, 저 표정이야. 저 표정이었어. 저 표정이었어. 이야. 강실구가. 지금 그거 할 때야. 야,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거 할 때야. 얘는 뭐. 카메라만 본 적을 해야 해. 잠이 덜 깼나 봐. 예, 예. 야, 6시 4분. 6시 4분. 왜 늦었습니까? 왜 늦었습니까? 저희가 어제 강원도에서 늦게까지 훈련하고 출발을 좀 늦게 했었거든요. 아, 강원도에서 오느라고? 네. 미운 게 어디서 왔죠? 아, 미국에서 왔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온 분이 있어요. 메릴랜드. 강실구가 눈동자가 많이 흔들립니다. 아, 몇 시에 나왔습니까, 집에서? 예? 집에서 몇 시에 나왔습니까? 아니, 앞에 이중 주차를 했는데, 앞에 차가. 아, 신박하다. 이중 주차 나왔다. 신박하다, 신박하다. 어, 획기적이야. 오늘도 예상 못 했어. 차주군이 전화를 늦게 받으셔서. 섹시 타고 왔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일단 뭐 둘은 야유의 아웃이죠. 그렇죠, 일단. 야유의 제외가 확정이 됐고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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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